지금 5만 5천원, 이거 6만원 이거는 5만 5천원 이거 다 뜯었네 꽉 찍으시는 거예요? 네 이거 5만 5천원 저 시안이 5만 5천원 아 이거 5만 5천원 조그만 건 없어요 조그만 거 잔데 저기 파지도 있다고 그러던데 조그만 거 잔데 조그만 거 잔데 이거 냉동한 거 있어요 선지 된 거 어떻게 나왔어요? 내 위로 얘가 막내 작년 4월달에 나왔어요 아직 방역 안 됐어요? 작년 4월달에 나왔어요 봤을 거 같은데 그치? 고기가 뜯었어 5만 6만원 선지를 집에 가서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해드릴게요 6만원짜리 6만원짜리요? 이거 잘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작아요 아 잘구나 이거 이걸로 사 이제 5일 될까요? 6만원이라고? 6만원짜리요? 6만원이요 크긴 크죠? 고고하세요 조심 조심 천 조심 천 조심 6만원이면 뭐 괜찮네 한 마리 주찬 이거 먼저 젓가락 들었어? 주찬 이거 먼저 젓가락 들었어? 먹을 수 있나? 응 응 먹을 수 있나요? 먹을 수 있나요? 응 다시 마저 먹어 어때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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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네 주찬이 먹을 거야? 응 전아 먹 거야? 응 응 어우 잘 먹네 웃겨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어? 맛없어? Sap já 짠 di